산기술곰이 알려주는 산불예방 행동요령 첫번째, 입산통제구역은 허가없이 입산금지 산행전에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산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하면 안돼요 두번째, 산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 및 야영금지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가능해요 세번째, 입산실 성량이나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에 올라갈 때는 금연은 물론이고 불씨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네번째, 산에서 100미터 이내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과 인접한 농가밭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면 안돼요 산불예방 원칙 준수, 푸르른 숲과 함께하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 산불예방 원칙 쏟 Representatives 심양과 인접한 농가av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